그냥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 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주당의 가짜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발언의 한 맨 첫 인물은 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다음으로 2인자에 해당하는 박홍건 중랑구 의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야 출범 두 달 된 정부에 대해서 탄핵 경고를 쏟아냈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 민심에 불복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고 강석우 의뢰 진성준 국회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여러 사적 채용과 같은 인사문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탄핵 절차를 밟지 말하다는 법이 없으니 그 점을 명심하고 국정운용을 잘 하라고 민주당이 얘기한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으니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국민의 화가 커지면 거리로 나가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박홍근 의원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강석우 의원 진성준 의원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영등포 의뢰 여러분들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 여러분들 쏟아져 나온 것 전문의 재검표 보셨죠 박용찬 의원하고 그 선거 누가 이긴 선거입니까 박용찬 의원이 이긴 선거잖아요 지금 이름 3인방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원내대표 김민석 국회의원 다 가짜지 않습니까 세 사람만 가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폼 잡고 여러분들 세비 파다 타먹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 일부 빼고 다 여러분 사전투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전대표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다 여러분들 가짜지 않습니까 박홍근 씨 1969년생 전남 고홍 출신 출시가 빨랐죠 서울 중남구을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풀렀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신내 재이동 플러스 13.4% 이거는 1억 퍼센트 1조 퍼센트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내대표 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도독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나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중남구에 출마했던 박홍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현재 원내대표 중남구에는 동의 8개고 여러분들 투표소가 여러분들 55개입니다 55개 모두를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55대 제로로 사전투표에 다 승리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합당 후보에 비해가지고 통합당 후보가 100표 받을 때 박홍근 의원이 130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다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몇 표를 받았으면 관내 사전투표는 204표를 받고 관내 사전투표는 228표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기를 한 거죠 그래가 여러분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가짜들을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봐야 됩니까 얼마 표 훔쳤습니까 표 훔친 숫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야 전문가 여러분 분석한 거 몇 표 훔쳤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5379표 가운데 11%를 훔쳐가지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5493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빼앗고 박홍근 후보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배를 훔친 거죠 만 표 이상을 훔친 겁니다 이게 진성중인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전남 고홍 출신으로 일찍 출시한 1969년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사람이 이런 그래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표를 도독질한 거죠 세상에 뭡니까 또 55개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다 권력을 여러분들 훔쳐놓고 뭐 탄핵을 시킨다고 탄핵당해야 될 사람들은 당신들이지 이런 걸 보고 우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고 에휴 딱 한 사람 진성준이 한번 봅시다 1967년생 전북 전주 출생 강서을 출세가 빨랐죠 여러분들 이 결과입니다 이게 진성준의 차이값 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0에서 3% 정도 적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무려 11.6% 12.5%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김태우 후보로부터 투표소 레벨에다 모두 다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까 1조 퍼센트 가짜죠 투표를 다 도독질 해놓으니까 어디서 도독질 했습니까 강서을에는 투표 동수가 7개고 투표소수가 60개지 않습니까 60개 모두의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김태우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한 것도 패배하지 않고 60군데 다 이긴 겁니다 진성준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입니다 0.5에 60배가 되는 나타날 수 없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숫자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승리를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도독질했습니까 민주당이 도독질한 거 아니에요 그 170석이 다 그렇게 도독질해가지고 이렇게 다 뭡니까 지금 쇠비 타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진성준 후보가 109.8표를 받았으면 이것은 당일투표에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도껏 여러분들 도독질을 해야 되는 거죠 109.8표를 받았으면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가 109.8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6.9, 189.8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했다는 거죠 몇 표 훔쳤습니까 재하 전문가가 김태우 후보가 투표소 레벨을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2%를 훔친 거 아닙니까 5900표를 훔친 겁니다 5900표를 빼앗아가가지고 총조작표수는 5900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훔쳐가지고 뭡니까 금배치 따고 폼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우리가 날밤을 세우고 이런 표를 투표함을 지키고 한 거 아닙니까 김민석 1964년생 서울출생 영등포올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투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등포올에 박용찬 후보하고 여러분들 재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으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고 좌우대칭에 데칼코마니의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왜 이렇게 그래프가 안 나옵니까 모든 투표소의 조작에 대한 표를 훔쳤으니까 64개 투표소 다 승리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64개 투표인데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에 졌습니다 영등포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완전히 패배한 선거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민석 후보가 88.4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민석 후보가 157표를 얻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174표를 얻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재야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박용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4%를 훔친 거 아닙니까 5879표 여기서 빼앗고 여기서 대주고 그러니까 총격차가 뭡니까 5879점 곱하기 2인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원래 43% 얻어야 되는 사람이 57%까지 뻥튀기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박용찬 후보는 50% 얻은 후보를 35% 사전투표 득표를 그냥 내리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에 여가지고 사전투표의 득표소를 조작해서 2020년 4.15 총선이 전면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고 국힘당도 입을 다물고 있고 대법관들은 뭐죠 7월 28일 목요일날 최초의 이름 재검표인 인천연수월에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 내리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마쳤겠죠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해온 일을 미루어 보면 이게 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을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